오.. 뜰래? 뜰사람? 뜰사람 있냐? 혹시? 더 뜰사람 있어 혹시? 더 있냐고 뜰사람 상체 3명 생배라고? 아.. X같다.. 막판이 될 수도 있겠는데 야 그.. 간전 피드백 준비해라 맞아줘! 아악! 맞아줘야지 선생님! 기본이잖아요 기본 요즘 골드도 맞아준대요 5막 있는데 5막을 써야지 저게 안죽어? 타이밍 잘 맞췄는데 저게 안죽어? 타이밍 잘 맞췄는데 아 좀 무리하셨네요 선생님 하하하하 노플 내가 갑작스럽게 앞으로 달려둘 줄 몰랐나보네 이렇게 되면은 그라라스 아래 동성부터 시작하겠지? 그라라스는 보통 레드 칼날 부리 두꺼비하고 왔겠지? 그럼 블루 늑대하고 자꾸로 올라가겠지? 그럼 바텀 한번 피 받으러 만들어 볼까? 3랩이었어 그라가스 아니 인간적으로 2렙이면 이 시간에 오겠냐고 생각을 해봐 레드 먹고 누가 2렙으로 와 갱을 정글 할 줄 안다메 어떤 그라가스가 레드 먹고 2렙으로 오냐고 벅칼도 하고 오지 생각 없는 발언 자꾸 할거야? 그라가스 개장인인 사람이 2렙 갱을 다녀? 진짜 미치겠다 아니 다시 위로 가가지고 작골 먹고 늑대 먹고 내려온거야? 동성은 왜 이래 내 연계에 깜빡깜빡 W있으면 그냥 박았다 노틸님 저 내일이에요 두 마리 먹으면 요게 까비 뭐 뭐야 왜 여기까지 들어가 아니 두 번 동시에 눌렸네 씨 아 근데 쟤네도 머리 잘 썼다 나 EQ 들어가는 거 플래시로 빨아가지고 스택이 하나 안 모였어 또 칸이었어 센 거 하니까 더 잘해보인다고? 얘가 센 거예요? 얘 라인종은 그렇게 안 센데 상대가 저런 병신 같은 거 골랐을 때 존나 세죠 얘가 에쉬 같은 거 고르면 개 세짐 갑자기 평소에는 얻어맞던 애가 선택적 OP 3이라 강약약간 챔피언 진짜로 약한 자에게 한없이 강해진다 빠지면 그만이야 운빠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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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억울해? 이제야? 서포트를 잘 만나더라고 내가 딱 핑하했으면 이제 그라가스가 여기 배치기에서 삭 나왔나? 그래 이제 배치기에서 삭 나와가지고 뭐야 씨X 언제 핑하했지 핑하푸서 다시 감 궁 써봐 궁 써봐 에쉬 막아볼라니까 하지마 진짜 어이없네 그라가스 있을 건 알고 있었어요 자 이거 돌고 해라 다이브 하자 이거 다이브 하자 이거 머리는 잘 썼다 벽그래프 해가지고 견제하는 거 쫄풀이라고요? 쫄풀? 이런 롤알고 자식 이걸 쫄풀러 봤단 말이야 이 오공 아까 흥했던 오공이네 적팀에서 10킬 넘게 하는 오공 밝은 사미라의 Q는 이즈리얼 Q보다 강하다 다피전은 피 깎아봤자 한나에 밀면 다 참 다 채우면 그만이야 그라가스의 냄새나게 아까부터 있었어 뭘 뭘 자기가 그라가스 있는 거 맞춘 것처럼 말해 모두 갈고 있던 사실인데 진짜 사미라 팀 미쳤다 진짜로 어떻게 요즘 메타에 애쉬를 고를 수 있지? 이거 사실은 사미라가 한동을 높였던 이유가 뉴틸 챔피언들 많이 나와서 그런 거야? 수정 발기니까 뉴틸들은 사미라가 오오 뚫래? 뚫 사람? 뚫 사람 있냐? 혹시? 더 뚫 사람 있어? 저 인유하고 뚫 사람 킹킹 제발 해외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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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빨아 쇼? 다 빨아 쇼? 요즘 놈들은 써렌을 안 치고 왜 써렌 안 치지 요즘 놈들은 요즘 것들은 써렌을 너무 안 치고 써렌 포기할 줄도 알아야지 꼰 석현이라고? 엠지 세대 시발 것 어? 써렌 쳐라 엠지들아 나도 엠지인가? 나도 엠지인가? 아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다들 그래서 나를 못 잡아서 안달이야 다 나한테만 스피 날려와잌 많잖아 애들 이리로 될거야 아 이리로 될거야 이리로 못 간다고 친구야 혼자 게임 아니야 사장님 형님 형님 나도 좀 기회를 줘요 활약할 기회를 감사합니다 우리 상체 3생배였는데 이렇게 됐는데 그거 아니야? 우리 팀들은 이번 시즌 생배인데 얘네는 이제 전 시즌 생배인거지 미드 정글은 그러면 이기만 하잖아 전 시즌 생배가 더 강력하거든 12시즌 생배는 아무도 못 막아 진짜로 죽어 죽어 이년아 잠깐만요 하지마요 저한테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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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배치기 딱 맞고 크림즈 쓴 다음에 공 들어왔으면 이거 명예 플레이어라는 건가 왼쪽 위에 좀더 두껍게 해주지 방금 봤네 누가 영초 닿지 했을까 누군가가 라인이 꼬였단 뜻인데 누가 라인이 꼬였을까 아 말파이트가 닿지 했나보네 말파 첫판 첫판이네 영게임 탈론 원챔이잖아 그럼 닿지를 좀 제대로 하지 얘가 닿지 한 것 같은데 느낌이 나머지는 다 어느정도 해봤잖아 얘도 잘하는 애 아닌데 아칼리도 닿지를 제대로 해야지 간을 넘어봤다 닿지도 실력인데 이달이 안 올 것 같은데 그죠? 안 오겠죠? 선을 썼다 루쉬리얼이 칵을 타이트하게 만났다 최숙 칵을 확장하는 거 진짜 칵을 아피네 아 너무 억가한데 잘 맞았잖아 이제 말파가 어그로를 끌었기 때문에 우리가 후방 가면은 되게 좋아 조합이 내가 카이사 있으면 더 좋아하는데 카이사 할거야 신발 나오니까 근데 잘 피해진다 도와줄게 도와줄게 인생 터졌다 이제 그거를 의신을 받네 그냥 뺐어야 되는데 카르마 라칸이라서 라인전이 이렇게 끝나면은 우리가 무조건 유리해 카르마가 썩는다 카르마는 라인전 때 확실하게 못 걸리면은 될 수 없죠 그냥 써도 보통 썩는게 아니야 아주 그냥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제압되었습니다 왜 그랬어 진짜 여태까지 이겼던 건 칼마 때문에 이긴 거야 착각을 하네 두팀 나왔으니까 기념으로 솔킬 한번 따줘야겠죠 말파리슨 요금이라 아 이거 플래스로 캤어야 되는데 아 이런 모빙으로 캤을 수 있을 줄 알았다 근데 이게 리신 말파 너공이었어가지고 한타가 좀 어렵긴 했다 방금 뭐야 15는 너무 터는데 그냥 너무 쉽게 털었는데 격기까지 턴다고? 흠 흠 카이사 있어야 되는데 원딜은 항상 선픽이기 때문에 후회만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카이사로 바뀌고 좋다 원딜 맨날 선픽이죠 흠 아 진짜 패스가 없네 어 象삭 아 바로 육 점 키드 와 물 칠 키스 아웃을 표면 좋아 아 해줄 수가 없어 앞에는 일일구 뒤에는 아칼리 어떻게 피하지 덫을 이렇게 오는데 덫을 안 밟고 피하네 더 밟았으면 보였을 텐데 아우설이 12레벨에 있고 나오면 좋지 그러면 한타에 이기겠다 이번 거는 공 다 돌아왔어 여기 맞서야 아 끝났다 아우설이 다 나왔다 내가 아칼리한테 한타 살기만 하면 되지 네모일걸 아일레야 벌리긴 하잖아 왁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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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